사람들이 자꾸 내 이상형을 가게 될 정도였다니깐 너 이상형이 왜 그래? 네 아이씨 야 근데 신기하게 너랑 나랑 안 좋았나 봐 그니까 아 뭘 노지갑이야 노지갑이긴 해 근데 계좌이차 되잖아 계좌이차 아 진솔님 오늘은 제가 넌 좀 진솔님 킹쿠 너도 나랑 술 먹고 볼 만져야 되는데 괜찮아? 네 볼? 이렇게 해도 돼? 날씨 너무 좋은데? 제목 뭐라 하죠 여러분들? 설레는 파충류 구경? 그것 좀 해줄 수 있나 쫄아줘 네? 아 뭐라고? 네? 아니 가방 가방 쫄여달라고 조일게 어 확실하게 근데 어떻게 조여? 잘 해봐 처음이라 아니 이 가방 기다려 봐 좀 서투네 지수야 움직이지 마 아빠가 알았어 가만히 있을게 아 됐다 응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말이 좀 그렇다 줄이 이어져 있어가지고 이동하긴 해야되긴 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파충류 구경 갑니다 청계천에 여기 파충류 유명한 샵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 파충류 샵이 있어요? 네 파충류를 좋아하세요? 아 저 완전 파충류 랩틸리언입니다 뱀 괜찮아요? 아우 뱀 귀여워요? 물지도 않고 이게 많은 분들이 왜 하시는데 뱀 키우면 뭔가 물리면 독 있으면 어떡하죠? 아니 한국에서 불법 아니야? 막 이러시는 분들 많거든요 안 독자들도 있는데 네 웃기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? 오늘의 TMI 뱀은 물면 오히려 뱀이 다칠 위험성이 더 크다 아 그래? 왜냐면 이빨이 빠지면서 구내염이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인간들이 조심해야 돼 물면 뱀이 다칠까봐 구내염 생기면 죽거든요 잠만 잘못하는 그래서 먹이 주면 사람 물지도 않고 뭐 관심이 없어요 걔네들은 TMI 두 번째 뱀은 여기가 오늘 패스샵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? 패스샵 거리 여기 이제 아마주라는 샵으로 오늘 가볼 건데요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마주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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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앵무새 전분 정도 아 여기야?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인기가 많네 네네네 와 예쁘다 바나나 이름이 바나나야? 아니 모프 그러니까 종류 털 색깔 털 색깔 얘는 좀 귀여운데? 안녕 우와 맥힘 오빠 같아 봉준 오빠랑 맥힘 오빠 왜 이렇게 멍청하게 생겼네? 뭐야 어 이게 하나씩 들려나가야 돼 키우는 것들 너무 예쁘다 얘 응 오 칸택 당하셨네요 헉 너다 진짜 숨에 안 꼈다 왜 예쁜데? 어 얘 좀 쎄침하니 좀 상큼한데 얘 조금 어 야 착지가 남달라 어 얘다 두상이 다르긴 한데 스턴트 사실 두상이 좀 더 길쭉한데 얘가 더 예쁜 것 같아 뾰족한 느낌? 어 부탁이네 가자 우리 집에 방금 약간 봉준 오빠한테 어필하는 장지수 같았어 니 얼굴로 테스트해보자 아 뭐야 나 나 뒷상포라 안돼 어 선생님 왜 이해하신 거죠? 지코 좋은데? 지수 지수 코에 붙었다 지수 코에 붙었다 어 지코 별다른 의미는 없다 여러분 각오일 한 마리 어버합니다 다른 파춘유샵도 가볼래? 여기가 제일 여기에서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다른 데 가면 제가 노잼일 듯 맞아?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치스터드? 전화합니다 진짜 팀 갈래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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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상관없는데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오 아 도마뱀 샀어요 이름은 지코 지수의 코에 올라갔다 그래서 지코 어 무릎 좀 빌릴게 응 뭐야 실판 안해? 해봐 어디 당황스럽네 진솔 몰래 진짜 맞다 300m 그래 아 나한테나 하겠냐고 있어 아 아 이봐 미숙 돌았냐? 미숙 빨리 해봐 미입냄새 미입냄새야 아니 빨리 해봐 쫄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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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에서 그런 소리가 나? 아이씨 모든 면적을 쏟아줬어 냉삼이랑 차돌이랑 쓰까먹자 어 맛있겠다 아아 냉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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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감성해 차돌 먼저 끌게 공깃밥 먹나? 어 근데 나 다 안먹어 어 다 먹고 나 한 두 젓갈 이놈이들이 제일 짜증나 그냥 근데 공깃밥 아니고 그냥 끌먹먹어야지 아아아 난 둘 다 진짜 맛있어 어우 맛있다 고기 질이 좋다 이제 맥주 한주만 하자 감사합니다 맥주 맥주 네 카스 주세요 마주 아아 하하 아 아 아 아 근데 아 따르고 걸어도 되나? 어 이거지 이게 감성이지 아 하 아 누나 먼저 누나 먼저 알지 누나 먼저 아 누나 먼저 고국적으로 한자네 엘리엘이 들어봐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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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누나가 빨았지 어허 내가 받아줬지 그럼 내가 받을 차례지 원 사신 거 알지 어 알지 근데 이렇게 더 좋은 거 같은데 다 되겠다 네 60년이지 이런 건 상관없지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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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서 아 맛없게 맛이네 아 아 아 어디가 달달한건데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면 사람들이 도파민에 절여져가지고 자꾸 내 이상형을 본인들이 전해줘 니 이상형 뭔데요 진짜 없지 다시 얘기해봐 내가 니 이상형 뭔데 전해줘 너 이상형 너 여기까지 딱 떼라 잠시만 여기서 딱 인트로 끊어주세요 아 눈빛 깨멍청해 왜 이렇게 후리멍청하겠잖아 살짝 치였다 만약에 내가 넣어야 했는데 이게 뭐야? 좋았다 좋았다 도맥힘식 골라기 일부러 술 취해서 이렇게 받아들인다 아 좋았다 다 먹었어 여러분 거의 4인분 시켰는데 이거 빨리 올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진짜 고마워 또 지클 덕분에 막내도 업어갑니다 여러분 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니터 많이 봐주세요 안녕 앞으로 지클 많이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